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개 성무 발음 알려드릴게요 성무 배우 시작 전에 6개 기본文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6개 기본文무 모르시려면 그 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보는 것도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뽀와 뽀는 차이는 앞이고 뽀는 발음을 할 때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세하지 않아요 입에서 바람비가 없어요 뒤에 그 뽀 할 때는 힘 많이 들어가고 입에서 바람비가 나와요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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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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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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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뜨는 발은 힘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입에서 바람이 없어요. 뒤에 뜨어 발음할 때 힘 좀 들어가고 입에서 바람 나와요. 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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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뜨어 Caveoo 뜨어 뜨isce 눌 뜨어 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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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의 발음은 입술 모양 다 똑같아요. 첫 번째 ㄲ 발음 할 때 입술 모양은 미소로 해주세요. 두 번째 ㄲ 할 때는 입술 모양 ㄲ 똑같아요. 믹소 하고 그 다음 힘 좀 들어가고 입에서 바람 불 나와요. 마지막 ㄲ 할 때는 ㄲ 비슷하지만 힘 좀 더 빼고 부드럽게 바람 조금 들어가요. 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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